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댓글에서 청취자분들이 종종 지적해 주시는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하도 심각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진짜 심각한 사고들도 덮입니다. 저는 벨비클럽장과 함께 있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비클럽장입니다. 봐요. 어제 오늘 얘기하는 문제들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어요.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건조에디터입니다. 사실 두 개가 이어지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이따가 증명해 주세요. 오늘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 시간에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제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네. 또 무겁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밀어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저는 중학교 때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중간에 군복무를 하러 다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군인 친구들 꽤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때가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정말 소중한 인생의 경험을 정말 많이 한 시기이기도 했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네. 몇 가지 단점을 제외하면 군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군대 친구들 만나고 계속 연락하고 이러긴 하는데 정말 밝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런데 또 한국 사회의 매우 어두운 부분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군대에서요? 네. 군대에서. 그래서 본 것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여성 혐오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 유의미하게 달랐나요? 느낌이. 그거를 증명하기가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생활관이라는 공간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군대 사실 군대 자체가 굉장히 마초적인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마 미군은 더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미국이라고 여성 혐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때론 더 심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셀 테러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셀의 고장이죠. 네. 근데도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이 일반적인 그냥 남성들이 여성을 이렇게 생각하구나 뭐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됐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훈련소에 있었어요. 그때 동기들끼리 이제 뭐 저기 생활관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떤 한 친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이제 지나가는 여성들의... 너무 재밌었다. 놀라는 여성들의 반응이 너무 웃겼다 하니까 막 다들 막 깔깔깔거리고 그거를 너무 떳떳하고 그냥 유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 텐 선비 기질이 있었고 정색하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약간 그때 가푼싸 되긴 했는데 아 네. 전에 저 벨비클럽장의 지인이 나성인이 알려준 걸로도 그렇고 확실히 그 벨비클럽장은 티나는 오프라인 열선비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못 참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일화도 정말 많은 경험 중에 그냥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제가 집중하는 건 확실히 정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상식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생활관 얘기해줬. 내무반 얘기해줬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 보이토크와 걸토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공론화되거나 지나치게 일상화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 하는 이야기 수준, 하는 행동의 수준은 그리고 그 수준의 평균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저는 이제 지금의 사태는 시대에 따라 바뀌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기술 발전이 어떤 문제를 거들었을 뿐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가 상식이고 그 외에는 입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정하고 그 입법부가 엄하게 호령을 해야 사법부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례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문제는 경찰이 호응 안 해주고 경찰이 이 일을 우습게 보는 일이잖아요. 이건 입법부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상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연에 있는데 어느 정도 범죄에 있어서는 이 threshold, 이 리밋이 있잖아요. 사항은 있는데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모든 걸 편하게 만들고 범죄의 문턱마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전에는 기술 없이는 하기가 힘들었는데 너무나 쉬운 기술이 남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범죄성에 대해서 계속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노조법 2, 3조를 많이 얘기하고 노조에 계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정치는 사회의 상식을 담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의 상식을 가지고 아무리 끌고 나가고 싶어도 한국은 노동 친화적이 되지 못하죠. 실제로 시민한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중대계 재개기업 처벌법 같은 것이 나온 건데 아직도 사회는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 번 하고 싶은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대상이 99%가 여성이다 치죠. 보통 그렇으니까. 그런데 여성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데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보 아니야? 국민의 절반인데. 앞에 얘기한 건 더 하잖아요. 노동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치죠. 그럼 국민 70%에 대한 위협인데 그게 사회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본인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취약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오모 비오틴 아 돌아온 반려세제의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었다니. 푸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둥이... 내가 부지라는 걸로 어디 안 빨라...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아니지...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땐 반려세제 클리치. 장사를 정직하게 하고 볼 일입니다. 손님들이 간혹 돌아옵니다. 깨끗한 생각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추석 손님을 막기 위해서. 네. 집안이 깨끗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온갖 어른들이 와서 잔소리를 하는 걸 듣고 싶지 않다면. 오랜만에 돌아온 광고인데요. 저는 처음 말해서. 저는 여기 새로운 광고인가요? 라고 오늘 여쭤봤었죠. 그렇죠. 뭐 건조한테 새로 오면 새로운 거고. 그렇습니다. 건조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처음 미팅했던 깨끗한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계산법이 재밌어졌죠. 진짜 세제,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입니다.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세제에 진정으로 진심인 회사인데요. 청소에 너무 진심인 나머지. 요새 뭐 이런 컨텐츠 많죠? 진심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네. 후드 청소 틀까지 제공하는 기름때 세거제 클리친.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 텀블러 등 입과 바로 만나는 진심으로 깨끗해야 하는 제품들의 청소부. 발포 세정제 클리빈. 지금도 집에 쌓여있죠. 저는. 얼룩과 물대를 녹여서 본연의 광택을 찾아주는 효과가 있는 조물주의 최애템이라고 합니다. 욕실 세정제 클리바스가 있습니다. 네. 애기 키울 때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 얼룩, 아이들 미술활동 얼룩. 아 이거 진짜 안 지워지죠. 네. 심지어 작업을 끝낸 덱스터의 핏자국마저도 지워주는. 핏자국 지워줍니다. 얼룩 제거제 클리지움이 있습니다. 네. 핏자국을 지워준다는 거는 여러 쓸모가 있죠. 아 그럼요. 진심이 무서웠어요. 흰옷을 입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바를 시자가 유명이겠어요. 핏자국을 지울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요. 요새 유튜브 광고 보면 이런 막 한 번에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청소템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기 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짓말입니다. 네. 하지만 깨끗한 생각은 이제 조물주님과 우리 유피디님께서 검증을 하셨다. 아 제가 그런데 조금 낚이는데. 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검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갇혀 만나도 온 집안이 깨끗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세제 라인업입니다. 깨끗한 생각이 돌아와서 추석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사면 괜히 기분 좋아요 또. 응. 컴백 기념 행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 플러스 1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판매의 모든 옵션 아까 여러 가지 소개 드렸죠. 모든 제품을 두 개 사면은 한 개를 추가로 증정을 합니다. 모든 아이템 다. 이미 할인이 많이 들어간 세트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세트를 둘 사면 세트 하나 더. 이건 진짜 강력한데요. 네. 추석은 고풍스럽고 유니크하고 예쁜 선물도 좋지만 사실 세제같이 실용적인 걸 받았을 때가 더 반가워요. 그 세제가 잘 들을 땐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명절 선물로 들어온 식용률을 받아오죠. 네. 자취생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선물인 거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깨끗한 생각만 하면서 구매해보세요. 우리 다양한 우리의 스폰서 파트너들이 계신데 제가 세제는 다른 데가 들어와도 안 받으면서 깨끗한 생각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생각 돌아왔습니다. 아이세스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5년 전 얘기부터 역사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 그 역사는 나중에 정리해요. 네. 그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N번방이라는 사건이 공론화가 된 게 이제 2019년의 일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우리는 또 다른 그동안 끔찍하게 만연해 있던 성범죄의 민낯을 또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그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이번 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산업화되어 있다. 네. 참고로 이 지인능욕이라고 부르는 용어 자체를 바꿔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해자의 그런 변태적 유해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상 이 범죄의 양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에 일단은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는 이 능욕이라는 말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범죄냐 조금 설명드리자면 범죄자들이 본인이 평소에 아는 지인의 사진을 구해와요. 어디 뭐 SNS도 많고 요즘에는 사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란물에 이미 있는 음란물에다가 합성을 해요.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쉽고. 이거를 합성해서 텔레그램 방에 굉장히 불득정 다수의 사람들과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이 지인을 능욕을 하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얻는 거예요. 능욕을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나 학교 이름 뭐 이런 신상 정보도 같이 올리고요. 실제 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받고 협박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 또 합성물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사진을 그냥 앞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대고 자의행위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직접 피해자들한테 익명으로 보내면서 그거를 즐기고 협박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짓밟고 싶은 욕망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올해 그래도 이제 서울대 그리고 인하대의 피해사들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먼저 되었었는데 현재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정말 만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이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인 능력방도 만연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 이름 치고는 그냥 나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단지성으로 이제 만든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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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기에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500개가 넘는 학교가 피해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지도 봤는데 그냥 인구분 보도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서울권 대학은 그냥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의 오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트릭 보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 가서 간단한 키워드로만 이렇게 쳐서 이 회원들이 몇 명인지 합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들의 회원 수만 다 합쳐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파악한 것만으로도 최소 7만 명이 넘거든요. 7만. 네. 아무리 뭐 중독된 아이디가 많다 뭐 이렇더라도 진짜 이거는 심각한 수준이고 또 이러한 방들은 또 없어졌다 생겼다 이걸 반복합니다. 수사망을 계속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친한 젊은 사람들이 없으시거나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신 50, 60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도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도 우리 앞세대들도 온라인 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그걸 소화하는 데 상당히 힘겨워했어요. 네. 그래서 PC통신에서 그냥 뭐 그땐 댓글도 없었잖아요. 댓 게시물 같은 것만 좀 나쁜 글이 올라와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 젊은 친구들 꽤 있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들 요즘 사람들이 버티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만 그때부터 더 잔인해졌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예 모르시겠다면 그런 걸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사회 문제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술이 발전해지면서 수법이 더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왜 모두에서 나 모두에서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쓰게 되네. 모두에서 한국이 잘 사는 탈레반이라고 했냐면 어떤 기괴한 문화가 상식으로 자리 잡힌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원시 부족에서 이상한 거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족은 어떤 말을 욕으로 쓴다더라. 예를 들어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지역의 큰 어르신인 나라들을 보면 명예살인을 뿌리 뽑지 못해가지고 정치권이 고통을 겪잖아요. 애를 먹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살인이 일종의 문화가 되어 있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게 한국 사회고 이건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거 아니다. 라는 정도. 네. 그래서 통계를 잠깐 볼 텐데요. 그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0년에는 약 5천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약 7천 명. 2022년에는 약 8천 명. 그리고 2023년에는 약 9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디페이크 피해로만 따지면 작년 통틀어서 423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81명이 피해 지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디페이크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작년 기중 120명이었는데 이 중 76%가 10대였고요. 이미 10대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게 보통의 장난 또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도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디페이크 기술이 있을 때 다니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미 학교 이름 플러스 뒤에 몰카 쳐가지고 인터넷에서 우리 학교가 찍혔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필수였어요. 필수였고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학교 컴퓨터에만 해도 당장 야동 접속한 기록들이 있고. 그렇죠. 그걸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기 시작하자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철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시작되었던 이 날 27일 이날만 민주당은 무려 5건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행법은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반포만을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낸 개정안들은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제 당대표가 그걸 의중을 내 보이자마자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일단 이 법안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심지어 4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네.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통계를 보셨듯이 이러한 딥페이크 성착취 등의 여성대상 선범죄 피해는 항상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급하게 늘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론안을 위한 그런 노력도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 점이 참 저를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놀라게 해요. 공론화가 될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추적을 하셨어요. 우선 원은지 활동가가 지적했던 부분은 정치권에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이 지인 능욕이라는 범죄가 그동안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분명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국회에서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엠범방 때는 워낙 사건이 공론화가 굉장히 크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 흐름이 끊겨서 아쉽다고 말했었어요. 네. 이분은 그 유명한 추적단 불꽃. 네. 사실상 이 상황에 뭐랄까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했던 어떤 시민조직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활동에서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건 수사기관이 이 사람에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수사기관의 실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문제에 있어서 깊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수사관을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정치의 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법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가 혼주를 먼저 내놓아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화하면서 제가 더 놀랐던 사실이 오히려 이 피해 사실이 공론화가 됐어요. 그럴 때는 이 수사기관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이 시끄러워지고 이제 본인들만 비판받는다. 그런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은지 활동가는 피해자들과 함께 이 플랫폼 얼룩소 여기에 그동안 피해 사실들을 꾸준하게 기록해왔어요. 피해자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수사기관을 딱 찾아갔을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 싸른한 경험을 하곤 했는데요. 한 피해자는 한 사례는 이래요. 5년 동안에 이제 성차치선 DM에 시달렸어요. 합성물에 막 시달리면서 경찰에 3번씩이나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반려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 반려할 때는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해요. 아 그거 몸매가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서 합성다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경찰은 일하기 싫을 때 거짓말하는 분도 계시죠. 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는 위로라는 이름으로 되게 사실 경찰 뿐만 아니라 가족한테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만 해도 주변에 부모님이나 혹은 경찰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들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저는 이건 피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오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 쪽에서 나올 때는. 나라의 문화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게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거를 어느 정도 내면화를 안 시키면 사람이 버틸 수 없잖아요. 글로리아 스타이넘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성학의 부모님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노년에 6살 연하의 6살 연하의 7살 연하의 아무튼 좀 연하의 사업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때 학계에서 변절했다고 뭐라 그랬어요.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네. 어린 남성과. 여성학을 했다고 해서 늙어서 가모장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들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로 피해자 탓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뭐랄까요. 불특정 다수가 다수의 피해자한테 가해한 사건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사를 1대1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런 경우였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그래도 더 매달릴수록 사실 에너지가 더 소모되고 빠지는 거는 피해자 쪽이죠. 이거 하는 거 거의 2년 보통 이상 걸리고. 민서로 가든 현서로 가든 내내 계속 가서 진술해야 되고 사진도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신고 나오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봐야 하는 이유가 지금 건조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설명드릴 이번 언론들의 보도 행태 중에 주인공을 텔레그램으로 잡은 언론들이 있어요. 기사만 읽고 있으면 범인이 텔레그램인 줄 알겠어요. 보죠. 왜냐하면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플랫폼은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똑같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아 텔레그램이라서 좀 어렵겠네요.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 원래. 이거는 티켓 사기 당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우리 그래요. 어제 했던 얘기랑 닮은 점이 있는 게. 그런가요? 수사하고 싶으면 텔레그램도 뚫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뚫을 수 있어요. 그럼요. 신뢰도 있고. 네. 그런데 왜 텔레그램 탓을 합니까? AI 교육시키고 싶으면 그냥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된다고요. 쓰레기 같은 기계 사오지 말고. 꼭 딴소리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플랫폼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거를 또 가해자들이 너무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적극적이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정말 못 잡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지도 않아요. 추적된 불꽃이 이미 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박한 쪽에서 더 움직이게 되는구나. 또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수사기관들이 비워둔 공백을 피해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맺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단서를 찾아서 가져다 주자. 그제서야 경찰이 움직여서 가해자를 체포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원은지 활동가는 정말 사방팔방으로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활동들을 했는데. 언더커버로 텔레그램에서 가입을 하고 잠입을 해서 가해자랑 2년간 라포를 쌌어요. 그러니까 알터이골을 만들어서 남성 캐릭터를 만들어서 라포를 쌓아오다가. 조직참입. 네. 올해 초에 서울대 N번방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울대 N번방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걸 잡은 게 원은지 활동가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활동가 대단한 얘기는 많이 알려줬으니까. 대단한데 원래는 비질란테가 이렇게 유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이만큼 무능했다는 얘기가 결론이 되는 게 옳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긴 한데 왜 이들이 그 몫까지 해야 되나. 그게 극혜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사실 라포를 쌓는 게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렇지만 2년 동안 매일매일 밤마다 가해자랑 진짜 역겨운 그런 대화와 사진들과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정말 활동가 피해자가 해야 되나. 수사기관이 안 하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 범죄 유형에 있어서 텔레그램 플랫폼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가장 어쩌면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해결책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미 골치를 앓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게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며칠 전 텔레그램의 CEO 파벨 두로프 이분이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죠. 녹음이 나갈 시점에는 사실 석방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프랑스 당국은 마약 유통, 돈 세탁, 조직 범죄, 아동 포르노 유통 등 12가지 혐의로 우선 그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조선 2면이 이거였고 3면이 딥페이크 관련된 거였죠. 바로 옆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 정치로 넘어간 문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주는 플랫폼을 건강하게 운영할 책임도 가지고 있어서 그건 ESG에 해당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위배하면 혼쭐이 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가 허구한 날 총문회에 끌려오는 걸 보는 것처럼. 다만 그게 수사당국이 이걸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이야기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광고를 보세요. 회수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치약. 추석이라 바쁩니다. 저희가. 욕실 바닥이나 닦자고 치약을 이리도 한꺼번에 많이 살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물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판단 얘기예요. 네. 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특집 프로모션으로 5 플러스 2, 5 플러스 2, 10 플러스 5가 상당한 판매를 올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쓰고 싶게 만드는 저자극 치약. 요즘 치약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 누구나 써도 부담 없는 천연유래 치약이고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재료들은 모두 X가고도 만들어낸 상쾌함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회사에서 조금씩 뭔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괜히 뭔가 훔쳤을 때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렇죠. 회사란 그런 거죠. 개이득 이러면서 탕빛을 터는 것처럼. 맞아요. 괜히 집에서 또 안 먹는 과자를 회사오면 먹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여기 냉장고 오면 항상 꺼내 먹게 되죠.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치약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좋아요.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해줘요.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면 받는 사람까지 기분 좋은 상큼한 패키지도 있습니다. 요즘 치약은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추석 때까지 이런 심각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년 정도 얘기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수준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5년 전 N범방 사건을 겪고 난 뒤 대대적인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일어났는데요. 딱 또 총선에 걸려 있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됐고 중점적으로 보완된 부분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행정적인 것이고 나머지 두 개가 법적인 부분인데요. 행정적으로 첫 번째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 센터가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피해자 지원하는 부분이 강화가 된 면이 있고요. 네. 디지털 센터가 되게 열 몇 개씩 지어졌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둘째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부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틸렉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전에는 딥페이크 조항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딥페이크 조항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불법 차량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협박도 따로 있네요. 네. 그 아청법에 있어서도 이제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것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M범방 범죄가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법적인 분야에서 개정이 일어났는데 이 정보통신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국내에 서버를 두는 페이스북, 구글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이 내게 이제 불법 차량물이 여기서 유통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방지 책임을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 전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여야 모두 정말 한마음으로 입법을 해서 이게 이뤄졌는데요. 근데 당시 딥페이크 관련 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이들은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와 안보수가 갈립니다. 네. 합성물을 반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이 옳다.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반포하는 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모아졌지만 하지만 그게 그냥 단순한 개인 소지 목적이면 어떡하냐. 여기에서는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회의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냐. 이 말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김인겸 법원행정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평소에 무슨 예술작품을 본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들 집에 스노프 없는지 찾아봐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자라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죠. 자기 아들 자수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 의견이 있고 결국에는 현행법상 개인 소지를 위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때 2020년 법사위 회의록이잖아요. 그걸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때 N번방이 진짜 큰 사회적 이슈였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안 봤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원은주 활동가가 지적했던 게 이런 분들이기도 하거니와 지난 총선에서 이번 총선이죠.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고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제를 그냥 양쪽 의견 전하고 논란이라고만 끝내는 보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 언제나 욕먹는 건데 그 점에서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 4년 동안 영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과 못한 법에는 이것도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염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뒤집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중에 이거 되게 큽니다. 그렇죠. 이때 김도희 법사위원장이었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캐피털킴은 후반기 아 후반기죠. 전반기였는데 이때 김도희 의원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좀 의아했던 거는 너무 집착적으로 이게 왜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기술이 바뀐다고 계속 법을 바꿔줘야 되냐? 그럼 새로운 유형의 처벌이 있어야 되냐? 혹은 청원한다고 다 입법을 해줘야 되냐? 이 두 가지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그 당의 진심은 그때 드러나잖아요. 다 입법해줘야 되냐?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이 발전한 속도가 그 제도가 못 따라와가지고 그럼 그때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이제 우리 언론 소비 환경이 건강했다면 그때 김도흡을 지목해서 족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기사가 몇 개 나기는 했는데 그냥 충격 이런 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거기 아이스들 다 원래 그런 아이스들이지 뭐 라고 지나가면 몇 년 뒤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2021년 말 이때는 대선 정국이었죠. 이때는 정보통신법 개정 부분을 두고 검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N번반 방치법은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이야 자유의 전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린다더라.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어느 커뮤니티를 보았는가? 그렇게요. 근데 당연히 아니고요. 고양이 검열 안 돼요. 이 뉴스를 그러니까 AI가 만든 그 보는 게 더 답당하지 않나요? AI 윤석열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보시죠. 이 습관 보시죠. 보수의 주제를 옮겼죠. 어떻게 옮기죠? 지금 이제 천아람 원내대표와 이준석 당대표가 자주 하는 방법이죠. 표현의 자유와 성범죄를 묶어서 성범죄를 보호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본질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혁신당이 보호하고 싶은 표현의 자유는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메시지를 속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카톡에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전식별 대상은 개인 채팅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오픈 채팅방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또 음란불만 거르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거 원은지 활동가 같은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영장 당장 내밀 필요 없어요. 카톡에다가 경찰관이 들어가면 돼요. 당시 야당은 이제 입합할 때랑은 많이 달랐죠. N번방 방지법에 이제 반기를 들었고 대선 캠페인 도중 그 유명한 문구로 활용점점을 찍었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그렇습니다. 전 여기에 더해서 천하람 이제 현 의원의 플로팅할 자유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대선이 대선 뒤였어요. 23년 4월에 할 반환이었는데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개혁신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는 말이 옳은 말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표면에 쓰는 문장은 맞는 말이거든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AI 교과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었고 취임 후 닷새 만에 조화 빠르게 가 이걸 실종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닷새 만에 뭘 하느냐 디지털 성범죄 TF를 해산시켰어요. 없앱니다. 네. 아니 N번방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요. 네. 이 조직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2021년 7월 만들어진 법무부 조직이었는데요. 서지연 전 검사가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022년 8월 12일까지였지만 갑자기 법무부에서 서지연 당시 팀장을 그냥 원대복귀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가장 셀 때인데 가장 셀 때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빠르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는 이제 원은지 활동가도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맞는 인선이죠. 네. 그 권고안을 정말 다 마련을 했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권고안은 그냥 문서로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저의 코러스 시간 이러고도 양당은 똑같은 정치 조직이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나와는 절대 안 할게요. 나오지 말고요. 혼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작년 집 개선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전에 NBA 플레이오프 때 네? 케빈 듀랜트가 약간의 차이로 안 들어갔다. 네. 두 손가락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렇죠. 미실이잖아요. 이거 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들이 또 뒤늦게 그런 문화 배워가지고 케빈 듀랜트 매갈설 이러면서 놀고 케빈 듀랜트가 그러면 여기에 소위 말해 부들부들 화가 나고 버튼 눌리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비웃습니다. 이거 그리고 현재 진행이 아직도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네. 신났어요. 그래서 이때 암튼 이 논란이 한창일 때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약 142억 원 규모가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네. 사기업이 상당 부분 받아가게 될 AI 교과서 예산 얼마? 5천억. 네. 올해 2월부터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아예 공석 상황이고요. 네. 김행이 도망가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으라고 27일 주문했지만 피해자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정부 부처는 지금 거의 직무유기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공약이 실제 뿌리인 셈이에요. 지금 디지털 성폭력에. 일부 뿌리 중 하나죠. 네.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해산된 TF에서 제안한 법률 조항만 60여 개가 넘었었네요. 네. 국제 뭐 형제사법 공조 강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권은 뭘 했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보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걸 뒤집은 사람들이 있다. 네. 를 보셨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정부 반응은 좀 다르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르게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 조금의 희망이 생기는데요. 요새 벨빅 이런 거 많이 하더라. 귤도 없귤도. 네. 왜냐하면 그때는 동지. 근데 지금은 약간의 그런 좀 서먹하거나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펜코. 그리고 이준석 의원. 반윤하면 펜코죠. 네. 이 두 그룹과 개인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무고죄 처벌 강화하는 펜붕이들이 항상 주장해오던 그런 이슈였잖아요. 펜붕이들 손목걸어 좋아하죠. 네. 그리고 8월 27일 2시 9분. 오후 2시 9분에 펜코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 광주 딥페이크 수사 착수 계기 크. 이 글을 올린 유저는 기사를 하나 띄고 올렸는데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생이 내 딥페이크 사진이 친구 휴대폰에 있는 사실을 본 다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럿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경찰관한테 말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것도 아니고 본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줬다. 근데 경찰은 진정이 접수돼가지고 지금 그냥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되는 게 파악은 수사랑 달라요. 파악은 수사를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수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데 펜붕이들은 여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팬코에이글이 올라와서 포텐에 간 시간이 2시 9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2시 40분. 31분 뒤에. 네. 31분 뒤에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 전체 회의 중에 발언해요. 들어봅시다. 대통령님께서 조기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게 이게 정부 측에서 하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이제 학생을 수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말 한마디면 실제로 지금 동급생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로까지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상황 파악을 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펜붕이들은 집에 강도 들어왔을 때 119에 전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네 그 말만 듣고 내가 거기로 왜 가. 가짜도 난지 아닌지 장난도 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펜붕이들은 다 죽게 돼요. 네가 도지선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못 살아요. 이 헛소리인데 이 헛소리를 잘 포장해서 잘 포장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잘 포장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 수사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내주죠. 펜코가 원하는 그대로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그게 30분이 걸렸다. 이러면 이게 펜봉신당이지 이게. 원래 펜봉이들한테 송영이다 보니까. 걔네들도 무슨 손가락 마크 있잖아. 그거 단기해 놓어. 제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굳이 논리적으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그 말씀하신. PD님 말씀하신 정도로 다 처리가 되는 얘기긴 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팩트가 틀렸어요. 수사가 아닌데 수사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례가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몰카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모르고 졸업을 했는데. 남자애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한 명이 사실 나 그때 몰카 찍었다. 라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애가 죄책감을 느껴서. 자기 아내 여자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찍힌 몰카가 드러났어요. 그게 어떤 언제 일어난 일이었죠. 이 일은 2019년에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민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인 게 정말 랜덤하게 잡아서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럼 나옵니다. 이 피해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약 74kg. 제가 74kg 아니고 174kg로 볼 수도 있고 24kg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사평론가들은 방송쟁이 장돌뱅이들은 한 번 그 단어가 그 숫자가 기억나면 계속 그 단어만 쓰거든요. 그 숫자만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22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잘못됐을 때 그런 문제가 골마서 터졌을 때 사람들 하는 말은 인도나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다. 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전에 정말 권조님 이렇게 쉐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팬붕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였어요. 디페이크 텔레그램 보빵에 22만 명의 유저 이게 여러 언론들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그런 문구였는데 조선일보 오늘 일면이 제목이 그거네요. 텔레그램만 22만 명. 팬붕이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 숫자가 전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복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한국 남자들 22만 명이라고 몰아가는 선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 3명 이상한 사람들만 봐도 영영 외국인 혐오한 애들이죠. 그럴까요? 네. 그럼 작게 봐서 몇 명이냐? 한 명? 한 명이 22만 명어치 놀이를 하고 놀면 영원히 들키지도 않아. 아니 꼭 이런 애들은 아 그 지하철 옆자리에 조선족이 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하철 옆자리에 조선족이 몇 명이 탔는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요. 22만 명? 그럼 내가 인정해 줍니다. 네. 하지만 이 팬붕이들의 대통령 팬통령 이준석 의원은 팬붕이들의 억울함을 가방위 전체위에서 풀어줍니다. 명장면이죠. 팬붕이가 가방위에 진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텔레그램 봇 방에 2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의 어떤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적으로 22만 명 정도가 그 방에 참여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전체 사용자 수가 9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용자 수를 대입해보면 실제로 한 7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다가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고 실제 그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범죄자가 733명이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싶을까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샌들이? 네. 이것이 바로 하버드의 계산이다. 그렇죠. 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다. 네. 아마 그 영상이 안 보이니까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영상을 띄워놓고 이 계산법을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9억 명의 텔레그램 유저가 있다. 그게 전 세계 유저 숫자다. 근데 이제 한국 텔레그램 유저는 한 300만 명으로 추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비율로만 따져서 22만에 대입해보자면 733명 정도 된다. 그냥 미친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여기서 지금 대상이 된 이 봇방이라는 곳에 22만 명이 들어가 있는 봇방이라는 곳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것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던 통계도 무시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 한국어 어학당이냐? 이건 시비 걸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뿌리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거대한 무고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펜봉신당의 의원들은 개혁신당의 원내 의원들은 네. 근데 사실 이 계산 자체가 너무 짜치다 보니까 보면 이제 이준석 의원도 살짝 멋져거 해요. 아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다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좀 너무 짜쳐서 그런지 이거는 아직 안 풀렸어요. 이거 의원실에 있는 어떤 팬붕 출신의 어떤 분이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당일에 보다는 시나리오를 전체 기회봅니다. 30분 전에 봤대요. 30분 전에 봤대요? 아니 그 아니라 그 팬코에 글이 올라온 시간 정확히 30분 뒤에 아 그러니까 이 글이 이 주장을 하는 글이 아 네네네네 아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733명 계산을 그러니까 그러게요. 여튼 뭐 팬코에 자판기처럼 나온 주장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밤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데요. 아 뭔가 뭔가 마음이 서견치 않아요? 많은 부분 중략해서 읽어드릴 텐데 읽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시시걸렁한 체리 따봉 홍담이나 주고받는 나라인데 텔레그램 쓰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조차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뒤끝 장렬 네. 일단은 내가 헛소리한 것 같아요. 쪽팔리다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경 쓰는 사람 중에는 피해자는 없다. 이게 진짜 개혁신당의 척수입니다. 척수. 네. 그리고 표준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다. 파시즘이죠. 남혐입니다. 우리나라 남혐 제일 많이 하는 거 어디? 개혁신당. 나중에 제가 여러 번 증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증명해드렸어요. 현재 대한민국 원내보수정당 둘 있는데 하나는 처벌입법을 막은 정당이고 또 하나는 무고죄에만 집착하는 정당이다. 이 두 정당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 없습니다. 이 문제가 만연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더 시끄러워지지 않는 걸 바랍니다. 이걸 탈레반식으로 말하면 뭐? 명예살인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가 늘 있다고 해도 우린 잘 살았잖아. 이제 와서 뭘 그래. 이게 개혁신당의 스탠스 그리고 국민의힘의 스탠스입니다. 그런 해석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데요. 더 읽어보자면 이때다 싶어서 많은 정치 세력, 정치인들이 파퓰리즘적인 검열 강화를 주장하고 과장된 수치로 위기감 조장을 할 테고 그 위험한 조류에 동조하지 않으면 또 혐오몰이나 낙인찍기 등으로 근육 자랑하려고 들 겁니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글이에요. 냄비 입법과 파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포퓰리즘은 계속 본인이 파퓰리즘이라고 쓴 거죠? 네. 파퓰리즘. 그게 조금 더 본토 발음이기 때문에. 아래 기사에서 그리고 링크를 올렸어요. 아래 기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하셨던 몰카 찾기 사업이 왜 몰카를 하나도 못 찾았을까요? 몰카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냄비 여론의 편승에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분 나쁜 것만 문제인 거네요. 이게 이제 개혁신당과 오늘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주인공 자리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놓는 게 이 글 때문인데 국민의힘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것과 개혁신당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음 어떻게 다른가요? 개혁신당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일단 피해자는 없죠.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드렸죠.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만 싸우고 싶어해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텔레그램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음. 표현의 자유의 성지니까. 네. 근데 조선일보하고 잠시 후에 저 벨비클럽장이 나가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조선일보도 개혁신당과 마찬가지로 피해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죠? 텔레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요? 텔레그램을 어떻게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처럼. 네. 그러면 모든 메신저를 수사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간편해져요. 네. 검찰의 정치력을 늘리는 계기로 이번 사회 문제를 쓰려고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준비 중인 거예요.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디페이크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족쳐야 돼. 더 나아가서 모든 통신영장을 쉽게 발부받을 수 있어야 돼. 가 결론이에요. 네. 피해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 개혁신당과 조선일보가 동일하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동일하죠. 다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갈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 둘 다 피해자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을 더 보시고 싶으시면 27일 사설에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우리의 SNS 범죄 방치 책임 물어야 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세계기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조선일보의 세계기사 이거 다 8월 27일 올라온 기사고요. 이 날이 어쨌든 간에 모든 언론에서 이 텔레그램 방을 공론화했던 날이죠. 27일이.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세 개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가 방금 건조가 말한 사설이에요. 그래서 범죄 방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성범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성범죄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통신 감청을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한 단락을 읽어드리자면 사회에 맞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는 헤아리기도 힘들다. 2017년 대선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검색순위와 댓글을 조작했다. 사드 전자파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도 모두 인터넷 포털이 주요 무대였다. 최근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갖 가짜 영상이 유포되면서 인권침해 명예훼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기자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한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단속 수준으로 단속해야 어 그러면은 지금 마약 74키로 풀었잖아요 시장에 딥페이크도 풀겠네요? 몸에 붙이고 막 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74키로 칩? 그러게요. 그럼 막 들여보내주고 막 세관에서 다른 길로 빼주고 네 그래서 그 거의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국가로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을 약간 이 얘기가 강초가 돼요. 성범죄보다는. 네. 그래서 결국 마약 범죄 단속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성범죄에 관심 없다는 뜻이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알고 보면 이걸로도 진보 보수가 정확히 관련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선이 안 그어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때로 이런 사회 분위기 어떤 사회 분위기 팬붕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가해자 편만 들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보수 개신교가 우리나라 사회의 최종 승자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개신교가 싫고 저런 이유로 보수 개신교가 싫고 이런저런 말하지만 실제로 가치관은 보수 개신교에서 나온 걸 되게 생활 패턴에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성폭력도 용이 나는 문화가 최악 있어요. 개최악. 그 둘을 합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패턴 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패턴이 조선일보에서 마치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걸 우리도 인지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한 어휘에 정확히 전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요? 공포에 떨고 있다. 충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옮기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죽고 싶다. 그냥 내 순결이 침해당한 것 같아서. 어떻게 나의 범죄는 몸을 보다니.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충격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게 요새 10대 1대 사이에서는 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에 대한 지적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텔레그램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런 얘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방식에서 피해자들은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대상화된 우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똑같이 포르노화된 대상인 거죠. 순결을 침범당해서 엉엉 울고 있는 어떤 어린 소녀들. 딱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피해자들이 저도 아까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게 충격적이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의 대응에 대한 충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피해 내가 불쾌했고 내가 충격받은 거를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 우리 왜 지난 애정클 시간에 아리셀 참사 얘기하면서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사고 사건을 보자마자 기업 규제 풀어달라는 말만 생각나는 이상한 동물적 반응 같은 거 구경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인데 이걸 보자마자 와 나는 야당의 소셜을 압수수색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보수개신교적 사상을 보신 거예요. 이 근간에는 이건 피해도 아니야. 이 피해가 나랑 뭔 상관이람 정도의 마인드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든 말든 우리는 이런 영상을 돌려보는 최소 733명에게 벌을 주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개혁신당의 펜코적 사고를 보신 거예요. 이 둘은 다르지만 좋은 친구들이고요. 이게 벌받거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탄을 받지 않는 세상 어떤 세상?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다니는 세상 이 글의 가장 놀라운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혐오몰이나 낙인찍기 등으로 근육 자랑하는 건 누구죠? 시민들에게 피해본 시민들에게 연대하려는 시민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강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준석 의원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약자를 짓밟았다는 걸 과시하는 단어 선택을 되게 잘합니다. 나는 그걸 하고 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 지금 요즘 정치권에서는 김건희와 이준석이 있어요. 개사과 논란 같은 거죠. 사가는 개나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섭다는 걸 인정하시면 따라오세요. 같은 메시지잖아요. 마치 정용진 멸콩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죠? 왜 굳이 냄비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어른들이 보수적이었어도 이런 애새끼는 매로 다스렸습니다. 아 그 코드가 있군요. 일부러 이거 보라고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한 인간인 거예요. 피해자 제일 부정하는 단어죠.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건조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찰들은 신소리해가면서 피해자들 돌려보내는 멍청한 경찰들도 있고 그게 우리 사회의 평균이고 우리는 사회의 평균에서 앞으로 멀리 나가지 못한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무 지쳐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몸매가 좋아서 그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회를 한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20일 때 계속 실패했던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회 전체 합의, 정치권의 실수 이런 것들로 사회는 4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4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피해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더 커진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피해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네요. 네. 내일 이 시간에도 피커솥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 이야기. 네. 563회. 투어의 순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내일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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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